이 딩동팻 애견 미끄럼 방지 배트는 다채로운 장점들로 가득합니다. 먼저 대형 2400p 1400이 사이즈로 넓은 공간에 적합하며 양면 사용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습니다. 7mm의 도톰한 두께와 완벽한 방수 기능은 물론 미끄럼 방지 처리가 없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톱에도 튼튼한 내구성과 과자 부스러기 등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는 편리함이 돋보입니다. 이 매트는 바닥의 냉기를 차단하고 안정감 있는 사용감을 선사하며 깔끔한 디자인과 모던한 컬러는 공간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냄새 문제를 제외하면 이 제품은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고 안락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매트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 제품은 딩동팻 미끄럼 방지 매트 롤형 우피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며 연한 아이보리 색상과 스웨이드 같은 소재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여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또한 롤 형태로 제공되어 가정 내부의 다양한 공간에 쉽게 부착할 수 있고 청소기로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며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로 구매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딩동팻 미끄럼 방지 매트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성으로 집안의 바닥을 보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코멧펫 반려동물 퍼즐 매트 제품은 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매트 아래에 랩을 깔아주어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넉넉한 테두리와 쉬운 조립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간편한 세척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껍고 도톰한 두께감은 층간 소음을 완화시켜주며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EBA 소재로 제작되어 높은 탄성과 충격 흡수력을 자랑하여 반려동물이 놀거나 뛸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줍니다. 다양한 구성으로 빈틈없이 조립이 가능하며 세 가지 컬러로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코멧펫 반려동물 퍼즐 매트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장해줍니다. 이 제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딩동펫 반려동물 미끄럼 방지 롤매트 제품은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품의 두께가 충분히 두꺼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퐁신퐁신한 재질로 강아지의 슬개골을 보호하고 소음을 줄여 아랫집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품은 청소기 사용시 털이 속 빠지지 않고 밀리지 않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고 오염에 강화되어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없어 먼지나 이물질이 끼는 걱정이 없습니다. 디자인도 밝고 이쁘며 좁은 공간에 깔아도 넓어 보이는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강아지와 함께하는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이상적입니다.